하나 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한 하나카드가 오늘 출범했습니다. 하나카드는 회원수 520만 명, 자산 6조 원, 연간 매출 5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카드시장 점유율 8%에 중위권 카드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. 하나카드는 오는 2025년까지 연 매출 140조 원, 순위 5천억 원, 시장 점유율 15%에 톱클래스 카드사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. 출범 초기에는 지속성장을 위한 규모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조직은 7본부 42개팀, 4개 지점으로 정비했습니다. 하나카드 브랜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브랜드 관리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마케팅팀, 변화관리 태스크포스팀 등도 설치했습니다. 하나 SK카드와 외환카드 양사 간 서로 다른 승진 보상체계는 노사 간 별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IT통합은 내년 7월 완료할 예정입니다.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통합 하나카드의 출범은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서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며 비은행 부분이 그룹이익의 30%를 차지하는 미래 청사진의 중심에 하나카드가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